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나도 반갑고요. 제가 오늘은 좀 신박한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텅 트위스터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발음이 좋아지고 싶으신가요?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러분들의 발음력을 이렇게까지 확 끌어올려드릴 그런 컨텐츠예요. 실제로 영어를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씩 요거를 하시고요. 실제로 현지에서조차도 이미 발음이 좋으시지만 더 좋은 발음을 훨씬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훈련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바로 텅 트위스터.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로도 있죠. 우리나라 말로도요. 그쵸? 근데 요 텅 트위스터를 사전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떤 딱 한 단어로 나오진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 혀가 잘 돌지 않는 말 혹은 발음하기 어려운 업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아나운서가 되려고 연습 많이 하잖아요. 발음 연습. 그래갖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어 버전으로 한 3개 정도 가지고 왔는데 레벨 1, 2, 3 이렇게 끝판왕까지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일단 그거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먼저 혓바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말 버전이에요. 경찰청 철창살 5번. 5번을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찰청 철창살 5번.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한 번 해볼 텐데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저 먼저 5번 가겠습니다. 자. 시시시작. 경찰청 철창살, 경찰청 철창살, 경찰청 철창살, 경찰청 철창살, 경찰청 철창살, 경찰청 철창살. 예스! 하... 하... 아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막 그동안 막 계속 여러 번 찍어가지고 계속 막 실패하다가 지금 어쩌다가 한 번 막 성공해가지고 뭐 지금 격하게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알겠습니까? 저는 맨날 이거 밥 먹듯이 성공하던 거였어요. 이거. 알겠죠? 네. 갑자기 좀 당황스럽네요. 네. 경찰청 철창살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쵸?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네. 그럼 댓글에 엄청 달리겠죠? 선생님 저 되는데요? 막 이렇게. 자. 그러면요. 제가 또 영어 선생님이니까 이 텅트위스터를 영영풀이로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A sequence of words or sounds 그랬어요. 우리가 sequence라고 하게 되면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단어나 소리의 연속이에요. 근데 지금 삽입이 들어갔죠? 특히 어떤 단어나 소리냐면 전형적으로 말이야 alliterative kind라 그래서 alliterative 하게 되면 두운을 맞춘이라는 뜻이에요. 두운을 맞춘. 두운을 맞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단어가 연달아서 세 개가 있었을 때 이 단어의 앞부분을 맞춰준 거야. 똑같이 s, s, s 맞춰줬던가 w, w, w 이렇게 만들어주던가. 오케이. 그런 걸 이제 두운을 갖췄다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제 그런 단어나 그런 소리를 말하는데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고 있죠? words or sounds를 꾸며줍니다. 그쵸? 어떤 단어나 소리냐면 that are difficult to pronounce quickly and correctly 이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발음하기에 어려운 그런 소리나 단어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tongue twister 영어 버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벨 1이에요. 상당히 길어요. 이걸 굉장히 좀 빠르게 하셔야 되는데 레벨 1이니까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뜻이 좀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게 tongue twister에 대한 모든 이런 문장들은요.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드릴게요. 간단히만 해석을 해드리자면 내가 어떤 생각을 생각했다 이거야. 하지만 지금 이렇게 묶이죠.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은 생각이 아니었어. 근데 무슨 생각? 지금 여러분들 중간에 i-sut이 삽입이 들어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요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오케이? 관계대명사 절 속에 주어동사가 삽입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석을 해보면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생각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if the thought 그냥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had been the thought I thought 내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었다면 i wouldn't have thought so much 내가 그렇게나 많이 생각하진 않았었을 텐데 뭐 요런 거예요. 의미가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레벨 1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시작 시작 i thought a thought but the thought i thought wasn't the thought i thought i thought if the thought i thought i thought had been the thought i thought i wouldn't have thought so much 네 레벨 1입니다. 뭐 레벨 1은 간단히 하죠. 근데 여기서요 이 th 발음을 s 발음처럼 thought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우리 윗 이빨과 아랫 이빨 사이에 혓바닥을 위치시켜야 되는 거 아시죠? 해서 thought i thought a thought 이런 식으로 but the thought i thought wasn't the thought i thought i thought 오케이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저를 잠깐 멈춰놓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 레벨 1을 통과하면 이제 레벨 2로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자 레벨 2는 뭐냐 바로 요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할 만한 게 요거 우드척이라는 단어예요. 우드척 요거 이제 우리말로 치면 이제 마멋 마멋이라 그래갖고 이제 막 다람쥐같이 생긴 애들이에요. 대략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잉? 이러고 있죠. 내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와? 이러고 있어요 지금. 다람쥐. 그럼 여기서 또 척이 뭔 뜻이냐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나무를 이 마멋이 던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마멋이 나무를 던질 수 있다면 말이죠. 별로 의미 없어요. 이거 말이. 자 그는 던질 수 있을 겁니다. as much as he could 그가 던질 수 있는 많은 만큼을 던지겠죠. 그리고 던질 겁니다. as much wood as a wood chock would 그 마멋이 던질 만큼 많은 나무를 던질 거예요. 만약에 마멋이 나무를 던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통트위스터 2단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번 보여드릴게요. 잘 듣고 따라해주세요. 시작 How much wood would a wood chock chock if a wood chock could chock wood He would chock, he would as much as he could and chock as much wood as a wood chock would if a wood chock could chock wood 레벨 2 통과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저한테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도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다가도 그냥 누가 갑자기 어깨 툭 치면 저절로 나옵니다. How much wood would a wood chock chock 죄송합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레벨 2가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 예. 레벨 3 끝판왕이죠. 끝판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짧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끝판왕답게 간단히만 해석을 해드리자면 이 6명의 앞은 히익싸게 되면은 그냥 시골뜨기야. 시골뜨기 시골뜨기가 니크했다. 요게 동사거든요. 니크를 사전 찾아보시면 칼로 베다 칼자국을 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6명의 앞은 시골뜨기가 봐봐 벌써 의미가 별수 없는 문장이에요. 6명의 앞은 시골뜨기께서 칼자국을 냅니다. 어디다가 6개의 매끈매끈한 벽돌에다가 근데 뭘 가지고 칼자국을 냅니까? with picks and sticks니까 곡괭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말이죠. 별 의미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천천히 하면 쫄만히 하면 6식 흑 니크 6 slick bricks with picks and sticks 오케이 한 번 더 6 식 흑 니크 6 slick bricks with picks and sticks 자 이제 시범 들어가겠습니다. 저 말을 잘 따라 해주세요. 이건 저도 가끔 잘 안됩니다. 자 시작 6 sick 흑 니크 6 slick bricks with picks and sticks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볼게요. 시작. 됐다. 요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연습을 그냥 재밌게 평상시에 하시다 보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구글 같은 데 찾아보시면 이 텅 트위스터 검색을 하면은 거의 150개의 텅 트위스터를 소개한다고 해서 엄청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연습을 좀 꾸준히 하시면 그냥 여러분들 혓바닥도 풀리고 일단 재밌고 그러면서 발음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유튜브 같은 데 또 검색을 해보시면 실제로 발음해주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재밌게 발음 연습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발음을 개선시키는 방법 텅 트위스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더욱 더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